쥐는 아이스크림을 더 원하지 않는다. 그들은 새 아이패드를 너무도 갖고 싶어 한다. 그의 이모는 새 아이패드를 너무도 갖고 싶어 하니? 제임스는 그냥 약간의 케이크를 원하니? 모든 10대 청소년이 새 아이패드를 너무도 갖고 싶어 하니? 나는 그냥 약간의 케이크를 원한다. 나는 새 아이패드를 갖고 싶다. 그는 새 아이패드를 갖고 싶어 하지 않는다. 나의 사촌은 새 아이패드를 갖고 싶어 하지 않는다. 우리는 새 아이패드를 갖고 싶다. 그녀의 부모님은 아이스크림을 더 원한다. 모든 아이가 새 아이패드를 너무도 갖고 싶어 하니? 그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더 원하지 않는다. 폴의 친구들은 새 아이패드를 갖고 싶어 하지 않는다. 그의 친구는 새 아이패드를 너무도 갖고 싶어 한다. 학생들과 지원단을 가지고 싶어 objects 전국은 17者 학생들과 nuestra 어린 are 고령 도 놨 paras 놨 놨 보시ع cetera こと ADA What pergunta debut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